플리즈 세이하이라는 게임을 해볼거예요. 이것도 선고가 있네. 온카 게임 스튜디오 외정언어 한국어 새로운 게임 나는 당신이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에게 걸어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깨어 침대 정리하고 알람 끄고 옷을 입고 컴퓨터 메시지용 달력을 보면은 오늘이 12월 29일 커피 옷 입고 아 지금 겨울이지 국방구구나 여기는 화장실인가 아 씻어야지 내려가기요 올라가는 키는 없네 내려가 계속 내려가 편함을 볼까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못 오겠습니다. 난 여기서 일이 꽝 닫고 그들은 새로운 환자를 데려왔고 나는 그 버클러에다가 일을 하도록 할 수 없다. 뭔 소리지? 토마스 윌버 망명이 뭐야? 망명이 뭐의 번역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 연인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가면 되는 거겠지? 샵 킨셀? 킨셀이 뭐야? 나는 내일 산다 조명은 내일 산다 크리스마트 트위는 내일 산다 버스를 기다린다 일을 하고 6시가 넘어서 퇴근 우스 입어야지 추우니까 그리고 집에 왔어 이 동네에 왔어 우리 동네 5시가 넘어서 5시가 넘어서 5시가 넘어서 5시가 넘는 ㅎ 음 메시지는 여전히 영 오늘은 30일 찍고 커피는 회사에서 마시면 돼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니 내려가고 내려가고 우편함은 전기 전기요금을 내야 되네 그리고 출근해라고 옷을 입고 나가자 오늘은 그거 전 크리스마스 트리랑 전구 장식을 사서 가야돼 뇌에 산다고? 가로등이 왜 꾸불러졌지? 응 정식을 했어 메시지는 없어 메시지는 없어 달력이 체크를 하고 찍고 찍고 근데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에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혼을 팔라고? 됐어 응 빠가 있었네 혹시 애가 그동안 갔어야 되나? 이쪽에도 있었네 혹시 내가 빼먹은 건가? 해야되는걸? 빨리 뛸순 없어? 빨리 뛸순 없어? 아이고 애기들 아이고 애기들 12월 31일에도 출근 12월 31일에도 출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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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크리도 닫고 여긴 여전하네 가로등은 여긴 아니어네 땡 회다 대급씨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연예 못하고 회의를 맞은거야 혹시? 내가 뭘 안해서? 어? 누가 왔는데? 것 같아서 불꽃놀이라는구나 누가 오나? 나 못나가? 못나가네? 어떡해? 뭐지? 나 뭔가 편이 됐나? 위로 올라가야되나? 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거 원래 혼자 오지 않았어야 되는거 아닐까?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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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이었어? 나는 당신이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에게 걸어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나이 관심이 없다고 해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 용기를 잊지 말고 본다 뭐라고 말하면 되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 모르겠어 그냥 인사해 알았어 해! 그래서? 모르겠어 내일 그 버스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영화관에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래 음 그 망설이지 말라고 응? 쫄지 말라 쫄지 말라고 다른 어? 어? 진짜로? 내가 그 내가 뭔가 바쁠 수 없었던 거야? 다시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신 них는 Что 하시는거cción 올라프 네가 최고다 으음 베베베리 으 으 으 으 에 이런 게임이었네요 뭐 그럼 이제 뭐함 이따가 있고 그러면 이걸 해볼 차례인가 아트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었죠